아 disciplin 야 너 다 FEEL습니까 야 야 나가라 나가라 으아 너 요기 여기도 이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너와 이게 새키 싸우지말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 자 자 자 자 야 얘기를 해보자 고요 어 너 이 씨 싸우지마 싸우지마 아저씨 싸우지 마 싸우지마 형 싸우지마. 대인을 좋아하는거에요? 네. 맞았죠? 맞았죠? 네. 맞았죠? 네. 맞았죠? 그냥 방음만 있습니다. 맞으셨죠? 네. 찍었어 찍었어. 대응하지 마세요 일단. 대응하지 마세요. 맞으셨죠? 나한테 던져? 너 못간다. 너 피해볼까? 너 종살이야? 야 이거 찢었습니다. 여기 지금 이 사람이 김정은의 사진을 찢었어요. 야 찢었다. 평양을 갈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나는 너무 궁금하다. 이거 북한 보인구가 어떻게 생각할까? 개자식들이다. 야 너. 예. 송정호지야. 예. 송정호지야. 예. 송정호지야. 가지고 가셨냐고요. 예. 송정호지야. 해당 저 뭐야. 저는 그 평양이 어떻게 왔다갔다 거리는지가 너무 궁금해요. 백은동이란 자가 평양이 가서 어떠한 대정을 받고 오는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이 치질 왜 그 새끼들이 집사 독해했어. 어? 그랬더니 나는 집사 독해했어. 어? 뭡니까 이게. 지금 국민의 할거리로서 얘가 해주는 행동이 뭐죠? 지금 백은동이 채널이 아마 20만명 될걸요? 제가 그 시청자로서 궁금한게 있다는거에요. 카드 받고 카드 받고 카드 내놔. 카드 내놔. 카드 내놔. 야 카드 내놔. 야 카드 내놔. 여러분 아실거 알아야됩니다. 진구가 어떻게 영웅이 됐냐. 박정희는 신일파다. 알아? 박정희는 빨갱이다. 알아? 진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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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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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구